3. Ayo cari tahu lebih lanjut 1. Dengarkan dan lengkapilah 1. Inda 씨,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스마랑에 갈 거예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우와,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스마랑까지 어떻게 가요? 보통 버스나 배로 가요. 저는 버스로 갈 거예요. 족 자카르타에서 스마랑까지 버스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네. 루아 준영 씨, 어디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CTC는요? 저는 아르바이트하러 시내에 가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국 식당에서 해요. 그래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25분쯤 걸려요. 학교에서 멀지 않아서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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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